어제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대부분의 한인 후보들은 본선 진출 탈락이라는 고별을 마셨습니다. 한인표를 포함한 아시안표가 분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어제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본선 진출이 아깝게 무산된 강석희, 주상원 후보. 정치 전문가들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아시안계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를 꼽고 있습니다. 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아시안 표심이 투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. 2위와 700여 표, 겨우 1% 차이로 고배를 마신 최석호 후보는 주류와 라틴어 표심 얻기에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. 부재자 투표 출구조사에서 최후보를 지지한 100위는 15%, 라틴어는 고작 6% 지지에 그쳤습니다. 현역 의원이면서도 6%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영김 의원은 앞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본선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인 아시안계를 집중 공략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